몇 분의 행복위에 몇 달간의 불행이 요구되니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졌지 모두가 부러워서 And I ain't talking about sex 아쉽게도 색드립 없어 이 가사인 전부 망상의 현실 좀 반영 걱정거리라 이게 있을까? 물론 주변인 관점 내 전사 시도는 않은 애들에게는 미안 반성 안정적 심리 상태 유지 족가 나무 작정 작정한 듯이 당시에 정보를 했었지 사후 세계의 간속 내 재킷 pretty trendy 모든 행보에 돈 내가 뺐으니 Who cares about that message? 향종 특상 잘 나가는 것을 못 보는 것일 뿐이겠지 매출 매진 가격 대비 meme and savage meme 침묵이 지겹도록 그립네 제이소 매점 몰래 19금 딱지 안 못해 19금 M1 No.11 구매하듯 대로 난 말야 돌아가고 싶기도 해 물론 잠깐의 그리움 그러니 너가 위로로 해 비틀거리던 발걸음 똑바로 걷게 된 느린 독홀댐 올해도 잘 풀릴 건 나는 운세를 믿지 않게 된 지 오래 Fuck trojan just penetrate 터트리지 I'm bloating Floating underwater tub 없이 혼자서 올라온 애인데 just maybe 난 상상 현실이 되어 눈꼬신 새끼는 누나 전부 다 just maybe 재입돼 I get 새 시대에 또 다른 새 시대에 죄의식에 사로잡힌 등신이 new school 타령 지린이 나 과연 돌래 타요 짜증해서 박태린이 자격 그 재세야 보여 네 머리 위관형 방한색 엄지를 가볍게 당겨 사겨 거기에 행복 느낀 나는 결국엔 망상가였고 방 안에서 실체 쪼개만 가족들 차인 혀에 튀긴 침이 내 열등감을 적셔 그 열등가가 내 눈치가 안돼 섞여 그 결과 만들어진 건 원성 가득 찬 천성 다 갖다 버리고 싶지 근데 지금 몇 초 되지도 않는 가사 모두 그걸로 인해 죽혔으니 Camilaris is 꺼져 내 pessimism 다 갖다 버리고 싶지 Don't think anybody gon' miss me 내 가사 한 줄 안 주니 개의하면 내 개가 쥐지 Because I can just witness the roadkill 안타깝지만 그 시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Jeff honestly tell me Was it so real? Bulletproof or infinite kill? Why it then so chill? 이게 도대체 왜 되는지 소지 넌 어찌 넘겼을지 고빌 내가 녹아가는 건 모든 관점을 부정해서 일까 아니면 되려 모두인 건가 생각들을 다 받아들였을 일까 Man I don't know 6년은 시답지 않은 시간이 더군 너라 was under pressure 평생은 개풀 just monsoon 해가 뜨지 않을 뿐 머리 위 구름 마저도 거품 이를 인용하려는 이기적인 루저의 냄새가 내 전용 perfume 솔직히 모두가 미워 보이는 거는 never face Never had reasons they can relate to never understand 너무 그래 그래서 닥치고 그냥 웃어 준 거지 아니면 공감 근데 이제 지쳐서 니들이 가자는 곳들은 난 못 가 둔 밖에 보지 못하는 저 새끼 무식한 거라 근데 솔직히 인정해야지 저런 새끼들이 대다수던데 지금 날 찾는 새끼들은 내가 힘들 때 거들 떠는 봤냐고 여건 없었다는 비계는 여전하곤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내가 가족들로부터 이민 들어서 익숙하지만 수강하면 살기엔 다가오는 새끼 단 한 명조차 없으니 일치하다고 얘기하는 병신들은 다 자기가 그 조건에 살아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했지 어차피 악이고 피락조차 못 되니까 내게 짓담대 투자하는 돈은 절대 못 받을 테니까 난 다시 나땜에 한숨 못 쉬게 하겠다는 생각 들었으니까 이건 내 가족들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괜찮아겠지 근데 시발 도와달라는 거였으니까 괜찮아겠지 근데 이러지 않으면 절대 모르니까 네 곁에 있어 마치 주변 모든 게 니들 눈 들어 들어오니까 난 보이지 않았겠지 내 주변 모든 게 다 빛나니까 이런 나도 내가 싫으니까 그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구의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뱉어도 항상 그저 뭣도 모르는 새끼일 테니까 어차피 혼자서 다 버티는 건 아던 새끼들 다 서로끼리 하소연해 되니까 전부 찌랍 빈말처럼 들리니까 맘에도 없는 소리니까 가시발 파티는 나만 혼자 결국 병신이 되는 거니까 죽어라 이빨차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이젠 알겠으니까 입나자란 말은 빈말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막이 odd entertainment hysteria 가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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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